안 할 거면 만나지 마.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. 할 거면 이달래로 하고. 성격이 참 급하시네요. 세 개 씨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. 우리 애 가지고 장난 지르면 그만하라는 소리야. 세 개 아빠 없어. 알지? 압니다. 나는 개협에 오래오래 변치 않고 있어줄 사람을 찾아.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사람. 내가 그런 남자를 사랑해 봤거든. 그거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. 우리 세 개한테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 같은 사람이 필요해.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나? 세 개 씨가 변하지 않는다면요. 걘 잘 안 변해. 내가 키워봐서 알잖아. 한결같은 애야, 걔가. 그럼 저도 한결같겠네요. 세 개 씨가 여러모로 어머님을 많이 닮았네요. 걔보다는 내가 이쁘지. 그런 면도 꼭 닮았네요. 미안합니다. 여보 젓가락은 가득 그 채널에는 기계 brings